우리 손으로 파괴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일제가 1910년 11월부터 해서 1911년 1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1차 서적 색출 군사 작전을 폈는데 여기에서 51종의 20여만 건을 수거하여 불태울 때 남겨진 역사서가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1145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삼국유사는 1281년인데요. 136년의 차이로 이렇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22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옛 사서들이 다 사라지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 한국의 대표 사서로 남게 되었는가. 1차적 책임은 김부식과 이련 두 사람에게 있다. 이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저술하면서 당시까지 남아있던 사서 중에서 유교사관과 불교사관에 위배되는 문원들은 고의적으로 배제하였다. 그 후 고려를 이은 조선의 숭유정책과 조선을 무너뜨린 일제식민정책은 이 두 사서를 한국의 대표 사서로 굳히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국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는 반도사관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김부식은 고려 중기의 유학자로서 중화주의와 사대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한계를 보면 신라를 정통으로 놓기 위해서 고구려를 폄하하고 고주몽의 천륜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수당대국에 감이 되든 건방진 나라로 폄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진, 대진의 역사는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삼국사기의 한계가 되겠죠. 고주몽의 왜곡을 보면 비류와 온조를 우태 서선호의 자식으로 기록하여 고주몽의 천륜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고구려 부분 역사 왜곡 사례를 보면요. 이런 거죠. 폄하였다는 것이 고구려는 중국의 동북 모퉁이에 끼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했고요. 고구려는 수당이 통일한 때를 만나고도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중국의 국경을 침범하여 중국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립 선생님도 당시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를테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틀렸다는 얘기인데 어떤 점이 틀렸냐 하면 역사를 서술하는 견지가 틀렸다. 그는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자료를 아 교불공 재장톡이라는 식으로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공손하지 않아서 수양제가 토벌을 하려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고 서술하는 것이 주체적인 고구려 어떤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런 어떤 중국이 주인이 된 마냥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부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한탄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신라 귀족의 후손인 김부식은 멸망한 신라를 한국사의 정통 계승자로 만들기 위해서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대진의 역사를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진국이라고 하는 그 발의 어떤 역사를 따로 이렇게 기술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신라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조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편적으로만 실려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문정창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국사기는 그 천머리를 박혁거스의 원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나라를 민족사의 상부를 잘라버렸다. 삼국사기가 한민족의 고유 사설을 충분히 싣지 못하였음을 이렇게 통탄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반대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삼국사기는 뭐 이렇게 도울 김용호 선생도 그러죠. 신라본기로 시작하고 본기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기라고 하는 것은 제왕의 역사를 다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라, 백제, 고구려를 제왕이나 황제로 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STB 역사특강에서 복귀대 교수도 김부식과 삼국사기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삼국사기의 어떤 위상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편찬 방법은 기전체이다. 그래서 기전체의 본기, 본기는 어떤 황제의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세가는 황제의 명을 받는 제후의 기록을 얘기합니다. 본기, 세가, 열전 등이 있는데 바로 이 본기에 삼국사기는 이 본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진삼국사기표,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글 그리고 여기 보면 폐하라는 그런 어떤 단어도 등장을 하며 신라, 백제, 고구려를 본기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황제국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두 사설을 남겨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로 남겨놓은 것은 삼국사기를 남겨놓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는 일본 서기의 임라일본부 설이라고 하는 것을 정안론으로 이렇게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일본 서기의 어떤 연대를 제대로 이렇게 좀 확인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삼국사기는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남겨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삼국사기도 불신론이 가득하죠.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쓰다 소키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국사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우리나라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 이게 이제 임라일본부잖아요. 369년조를 얘기하는데 명백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그 왜가 한반도 남부로 이렇게 진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삼국사기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라본기 상대 그러니까 초기 기록은 초기 기록에 있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라본기 그다음에 고구려 그다음에 백제 모두 초기 기록은 불신을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론을 따라서 스에마스 그리고 이만이시류 이케오치 히로시 모두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신라로 본다면 신라는 네무랑이 최초의 왕이다. 그 이전에 22대까지는 다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국사기도 사실 내세웠지만 그것의 초기 기록을 전부 다 불신하고 있다. 4세기 이전의 기록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세기 이전의 기록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